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특히나 북한하고 관련된 대북정보라던가 첩보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지적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해가지고 박지원과 같이 사상의 의심스러운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국정원을 들여다보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완전히 개판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장이었던 박지원 서훈을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가 급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평창올림픽부터 한번 싹 다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저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하고 서훈 전 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정원에서는 이들을 고발한 이후로 지난달에 국정원의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을 시켰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을 해보니까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지원이라던가 서훈 전 원장 혐의 관련해가지고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간부급들을 싹 다 한번 털어보니까 박지원하고 서훈이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국정원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오늘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이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박지원이 삭제하라라고 지시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대준씨가 월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써 이대준씨가 자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니까 구조해달라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라는 감청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국정원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보고서에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에 이게 삭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거의 100% 월북머리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이대준씨가 월북을 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월북을 했다라는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왜 밝히며 구조해달라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말에는 내가 북한으로 넘어온 곳이 일부로 넘어온 곳이 아니라 잘못해서 넘어온 곳이고 표류되었다라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다면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정부가 조직적으로 첩보를 취사선택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감한 군사 기밀들이 다수 지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군 측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고발한 상황이고 군 자체적으로도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박지원의 반응도 상당히 재밌는데 어저께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펄쩍 찌면서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박지원이 가장 잘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느라 여기저기 방송에 다니면서 온갖 입을 다 털고 다니고 있는데 박지원은 이 모든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군이 생산한 정보를 국정원이 삭제할 권한이 없고 자신은 그 첩보 보고서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첩보를 삭제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로부터 삭제 여부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소설을 쓰지 말라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지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듣고 있으면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본인이 왜 고발을 당했습니까 현재 박지원은 국정원장이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가지고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국정원이 고발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범죄라든가 잘못된 일이 그러하듯이 본인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이고 문책을 당하는 것인데 박지원은 나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하나 마나한 이런 해명을 하면서 펄쩍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변명이 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박지원은 왜 고발부터 하느냐 자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조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고발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라든가 법 쪽에서는 이게 예의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박지원에 관련된 이 혐의라든가 증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자신있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서훈 전 원장 역시도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동신문을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을 상대로 특히나 이런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귀순 의사 확인이라든가 위장탈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원이라든가 군 경찰이 합동으로 신문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빠르면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늦어질 경우에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자들이 탈북을 한 사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 5일 만에 조사를 다 마무리해버리고 신속하게 북송호시켜가지고 논란이 된 사건이었으며 또 해당 사건 자체도 이들을 살인자로 몰긴 했지만 이들이 타고 왔었던 목선 자체가 굉장히 작은 목선이었고 거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믿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으며 또 해당 목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배를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청소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거 역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정부 측에서 뭔가 감추기 위해서 국정원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배를 소독하고 청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전례를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북한 애들이 타고 온 배를 이런 식으로 소독하고 청소를 했었던 전례는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평창올림픽 전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예고했는데 현재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고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거나 나아가서 물품이라든가 금전관계 등이 오간 것은 없는지 북한의 우리 정부의 비밀이라든가 정보가 흘러간 것은 없는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을 해가지고 국민들 몰래 국익에 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2월달에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측하고 접촉면이 넓어졌고 당시에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대규모 방한을 해가지고 문재인의 평화 프로세스에다가 힘을 실어줬고 문재인은 이거를 계기로 남북평화쇼에다가 시동을 걸었으며 정치적인 이득도 상당히 누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애들이 떡고물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을 정도로 북한 쪽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들에게 말하지 못할 북한과의 뭔가 관계라든가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대검찰청 측에서는 국정원 고발권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중앙지검에다가 내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다음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검찰 측에서 9월까지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권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스페셜리스트를 투입을 해가지고 해당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북한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 최종 목표가 문재인이면 안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북한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자청해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국정원 직원들이라든가 전 국정원장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인데 당연히 문재인이 여기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민주당은 마치 문재인은 절대로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인 것처럼 성역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권력을 누렸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